네 안녕하세요 제이콥하늘의 제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샘이를 한번 만들어 볼건데요 이샘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두달 전쯤에 장미꽃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로 올린게 있는데 그 영상의 제2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제가 왜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됐냐면 어느 시청자 분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수세미룸 만드시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가서는 코스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몇 번을 같은 영상을 돌려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찾아서 리뷰를 해보니 제가 좀 큰 실수를 했더라구요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코스 역시 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코스가 됐어야 되고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분께는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으면 전체가 뭘 실수했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테니깐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되었구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영상이 이렇게 평면 수세미였다면 내 오늘 만든 영상은 이렇게 납작 호빵 수세미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설명하기 전에 준비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바늘 유코하고 네 가위 있으시면 되겠구요 독바늘 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그럼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꽃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 네 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크로바실을 준비를 했구요 매직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닝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실을 이렇게 걸치신 다음에 중지에 한번 감아주시구요 준비하신 바늘 가져오셔서 자 실 사이로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생기거든요 자 이 고리 안으로 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닝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제는 매직닝 안에 긴뜨기 8개를 네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둥코 사슬을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구요 저처럼 기둥코 없이 만드는 분들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바늘에 실을 감아서 그대로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바늘 이렇게 세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구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에 줄이 이렇게 세 개가 잡혔을 때 또 쏙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긴뜨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이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긴뜨기를 만들었구요 총 8개 긴뜨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5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개 긴뜨기를 원 안에 다 만드셨으면요 이 꼬리 씨를 잡아당겨 주셔가지고 이 긴뜨기 들을 모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빼뜨기로 해당 마무리 할 건데요 빼뜨기는 우리 처음 긴뜨기는 스킵을 하시고 두번째 긴뜨기의 긴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자 실을 빼고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구요 이 크로바 실은 또 나중에 쓸 거지만 일단은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주는 샷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바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구요 자 이 실은 빼셔 가지고 한 번 더 왜 왔나와 한 번 더 이렇게 꽉 잡아당기셔 가지고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 긴뜨기는 다 만들어졌구요 네 저는 이렇게 다음 단을 위해서 연한 핑크색의 실을 준비를 했구요 자 8개 긴뜨기를 만들어진 편물을 네 다시 가져오셔서 내 코는 아무데서나 시작을 하셔도 되구요 시작할 코를 정하셨으면 바늘을 그 코에 넣으셔서 준비하신 실 있죠 이 실을 자 바늘에 감으셔서 그 코 안으로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빼뜨기로 이 실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은 몸통과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얘를 묶어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사슬 하나까지 다 만들어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자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 개 그런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같은 자리에 지금 막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준 코 있죠 그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빼뜨기로 또 얘는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꽃잎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우리 긴뜨기 8개를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꽃잎은 4개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4개의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막 만들어준 옆에 코는 스킵을 해주세요 옆에 코는 스킵을 하시고 다음 코에 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두 개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자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같은 자리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신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그리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빼뜨기로 또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작은 꽃잎을 만들었고요 다시 빼뜨기로 이동을 할 건데 바로 옆에 코는 스킵을 하시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그러신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그리고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또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로 옆에 코는 스킵을 하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서 자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개를 만들어 주시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또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 꽃잎을 다 만들었고요 이제 빼뜨기로 또 이 단은 마무리 할 건데 빼뜨기는 우리 뒤에서 마무리 해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을 취미로 그 빼내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어디에다 넣어서 빼뜨기를 해 주실 거냐면요 우리 여기 처음 올라가는 사슬 만든 자리 있죠 그 만든 자리 그 코에 뒤에서 바늘을 이렇게 앞으로 넣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감아서 그대로 뒤로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 셔 가지고 알고 예를 좀 오므라 드려 주세요 12강도 옮겼구나 오케이 그러신 다음에 얘를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꽃잎을 만드는 작업은 다 끝이 났고요 다음 단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 가 꽃잎과 꽃잎 사이에 줄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사슬 3개를 만드셔서 꽃잎과 꽃잎 사이에 뒤에서 줄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빼뜨기로 이 단을 마무리 하셨으면요 우리 바로 옆에 꽃잎 있죠 꽃잎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이에 이 몸통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와 주시고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로 옆에 꽃잎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몸통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오시고요 실을 다시 가지고 나오셔서 빼뜨기로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줄을 만들었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옆 꽃잎으로 이동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바늘을 앞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시고 다시 실을 걸어서 자 빼뜨기로 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줄을 만들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두 개의 줄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슬 세 개로 네번째 줄까지 내 만드시는 작업을 다 마치셨으면요 빼뜨기로 해당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빼뜨기 한 자리 있죠 그곳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2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얘네들 이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바 실은 너무 기니까 잘라낼게요 한번 얘네들을 풀리지 않도록 네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 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라낼게요 네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 됐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음 단을 만들기 위해서 진한 핑크색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작업 중이던 편물 다시 가져오셔가지고 자 우리 여기 빼뜨기로 지금 마무리한 상태잖아요 이 연한 핑크색의 실은 계속 쓸 거니까 잘라내지 않고 네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진한 색상의 실을 가져오셔가지고요 자 이 실에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 연한 핑크색의 실은 좀 잡아당기셔가지고 얘를 좀 조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실 진한 색상의 실은 이 줄하고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이 진한 색의 색상의 실을 연결하셨으면 자 줄로 넘어가셔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한길 김 띠기 4개를 이 줄 안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네 개 4개의 한길 김 띠기를 줄 안에 만들어 주셨으면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같은 줄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바로 옆줄로 이동하시면서 자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시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해주시고 다시 같은 줄에 한길 김 띠기 4개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네 개 한길 김 띠기 만들었으면 다시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서 같은 줄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빼뜨기로 또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꽃잎들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꽃잎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 김 띠기 4개 내려가는 사슬 두 개 빼뜨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개의 각 줄마다 네 꽃잎 만드는 작업을 다 마치셨으면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 역시 또 꽃잎 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씨를 좀 빼놓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어디에서 빼뜨기 하실 거냐면은 우리 여기 처음 사슬 두 개 올려준 자리에 있죠 그냥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실을 빼 가지고 오셔서 빼뜨기로 다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또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뭘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냐면요 우리 여기 잘라내지 않는 핑크색 실 있죠 그 시를 다시 가져와서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각 꽃잎과 꽃잎 사이 마다 줄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우리 여기서는 4개의 줄을 만들어 줬잖아요 이제는 이 단에서는 각 꽃잎과 꽃잎 사이 마다 8개의 줄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시작은 어디서 할 거냐면 자 핑크색 실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자 시작은 우리 꽃잎 만들 때 올라가는 사슬하고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 만들어줬잖아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다시 뒤로 가지고 나가 주신 다음에 이 핑크색 실을 바늘에 걸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뜨기로 얘는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여기 끝부분 꽃잎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의 마지막 네 번째 한길긴뜨기와 내려가는 사슬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다시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빼뜨기로 얘는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여기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올라가는 사슬 두 개 만들어주고 한길 처음 한길긴뜨기 만들어주고 사이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자 바늘을 고랑에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빼뜨기로 또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왜 안 묶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다섯, 여섯 개 해주신 다음에 다시 마지막 꽃잎 부분 끝부분에 한길긴뜨기와 사슬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고리에 걸으시고 자 다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또 이 줄을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꽃잎에서 줄이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 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 여덟 개의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항상 시작과 끝은 자 끝부분에 꽃잎 한길긴뜨기와 사슬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네 줄을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슬 6개로 8개의 줄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네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여기 빼뜨기로 이 줄을 연결한 자리 있죠 그 코에 그대로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빼뜨기로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무슨 작업으로 해줄 거냐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6개씩 넣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6개씩 넣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 먼저 한길긴뜨기 3개를 만든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길긴뜨기 3개를 만들어주는 네 순서로 해서 총 6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했으면 바로 옆에 줄 있죠 옆으로 이동하면서 자 빼뜨기 하나 해주세요 빼뜨기를 이동해 주시고요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주시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주는데 3개를 일단 먼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같은 줄에 한길긴뜨기 3개를 더 만들어주셔서 총 6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개 한길긴뜨기를 다 만드셨으면 다시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같은 줄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자 빼 띄기로 얘는 또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옆줄로 이동을 하면서 자 빼 띄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3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3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연결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를 더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총 6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번째 한길긴뜨기를 다 만드셨으면 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드셔서 같은 줄에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또 이 꽃잎은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꽃잎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 8개 줄이니까 나머지 6개 꽃잎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8개의 줄에 사슬과 함께 네 한길긴뜨기 6개로 해서 꽃잎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다 마치셨으면 자 빼뜨기로 또 이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 역시 뒤에서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빼신 다음에 편물을 다시 뒤로 돌려 주시고요 자 어디다 바늘을 넣어서 얘네들을 빼뜨기로 마무리 하시냐면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사이에 이렇게 사슬 만들어진 고랑 있죠 그 고랑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편물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꽃잎까지 다 만드는 작업 네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다는 다 끝이 났고요 자 묶어지는 사슬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이 핑크색 실은 또 쓸 거지만 일단은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어지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얘는 잘라내주시고요 이 실 잡아당겨서 한 번 더 타이타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을 위해서 크로바실 준비를 했고요 이 크로바실을 바늘에 매듭과 고리로 연결시켜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편물을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요 자 이 꽃잎 뒷부분에 꽃잎 뒷부분에 꽃잎과 꽃잎 사이에 내 사슬 여섯 개로 내 줄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뒷부분에서는 여덟 개의 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시작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우리 여기 꽃잎을 보면 우리의 한길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연결사슬 만들어준 자리 있죠 이 고랑입니다 이 고랑 안에서 시작을 할 건데 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다시 뒤로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걸어서 다시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로 얘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짧은뜨기를 해서 이 편물에 연결을 시키셨으면 이제부터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사슬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준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만들어진 그 자리에 그 고랑으로 다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바늘을 뒤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신 다음에 실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로 또 얘는 마음이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그러신 다음에 다시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연결사슬 만들어진 자리 가운데 있죠 그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자 고리에 바늘을 걷은 다음에 뒤로 가지고 나오시고 줄도 가지고 나오셔서 짧은뜨기로 또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줄을 만들었는데 이것의 반복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짧은뜨기로 얘를 묶어주셨으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여섯 두 개의 짧은 사슬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옆 꽃잎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자 중간에 사슬 연결사슬 만들어진 중간에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오시고 실도 같이 가지고 나오셔서 짧은뜨기로 뚜이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여섯 개로 네 여덟 개의 줄을 각 꽃잎과 꽃잎 사이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슬 여섯 개로 꽃잎과 꽃잎 사이에 어 여덟 개의 줄들을 만드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짧은 코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이 단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지금 막 만들어준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4개와 사슬 하나 네 이렇게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4개와 사슬 하나 네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와 사슬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옆에 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 줄 안에 얘까지 포함해서 총 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한길긴뜨기 만들었으니까 3개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2개 3개 4개 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4개를 지금 이 첫 줄 안에 만들어 주셨으면요 옆줄로 이동하기 전에 연결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옆줄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4개를 그 자리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4개 그리고 옆줄로 이동하시기 전에 연결사슬 하나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사슬 하나를 만드셨으면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줄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4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3개 4개 4개의 한길긴뜨기를 줄 안에 만들어 주셨으면 연결사슬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의 반복이니깐요 나머지 줄까지 한길긴뜨기 4개와 연결사슬 하나 반복해서 같은 방법으로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8개의 줄마다 한길긴뜨기 4개 그리고 연결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까지 만드셨으면 뺏기기로 해당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제 지금부터 고랑뜨기 할 거기 때문에 네 고랑에다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랑은요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와 두번째 한길긴뜨기 몸통 사이 그 사이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이단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이 크로바실은 다 썼으니까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얘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빼주시고 한번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작업을 위해서 연한 핑크색의 실을 다시 준비를 했고요 자 바늘의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리 만들어 놓은 편물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 시작은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우리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4개씩을 넣어주는 작업을 했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그 4개의 한길긴뜨기 위에 고랑뜨기를 할 건데 자 고랑이 하나 둘 세개의 고랑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 고랑에는 한길긴뜨기 2개 두 번째 고랑에는 두 개의 긴뜨기 2개 그리고 세 번째 고랑에는 다시 한길긴뜨기 2개 네 이런 식으로 네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의 실을 연결하셨으면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몸통 사이 그 고랑 안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첫 고랑 안에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2개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고랑이죠 두 번째 고랑에는 두길긴뜨기 2개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 자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 주시고요 고랑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 세 줄이 남았을 때 다시 또 두 줄을 빼줘요 그럼 다음 나머지 두 줄이 남았으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두길긴뜨기를 한 고랑 안에 만드셨으면요 다시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으신 다음에 같은 자리에 지금 막 두길긴뜨기 만들어준 그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두길긴뜨기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고랑에 두길긴뜨기 2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마지막 고랑에 한길긴뜨기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이제는 짧은뜨기 하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짧은뜨기는 어디다 만들어 주시냐면은 우리 4개의 한길긴뜨기를 줄에 만들어 주고 나서 옆줄로 이동하면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준 자리 있죠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 짧은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고랑 마다 한길긴뜨기 2개와 또 두길긴뜨기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마지막 여기 공간에는 짧은뜨기 하나 네 이런식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또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여기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시면서 두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두번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두개 긴뜨기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여기 자 2개 하나 2개 자 이렇게 또 한길긴뜨기 마지막 2개 까지 만들어 주셨으면요 자 사실 하나 만들어 준 공간 있죠 이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한길긴뜨기 2개 2개 긴뜨기 2개 그리고 마지막 고랑에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자 사슬로 만들어진 이 공간 안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나머지 쭉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랑뜨기를 해서 한길긴뜨기 2개 2길긴뜨기 2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2개 그러신 다음에 자 짧은뜨기 까지 해서 다 끝까지 뜨셨으면요 이제 빼뜨기를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어디다 하실거냐면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하시고 두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네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렇게 저는 또 다음 단을 내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얀색 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 핑크색 실은 또 떠 줄 것 쓸 거지만 일단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기 빼뜨기 하고 묶어진 사슬까지 만드셨으면 잘 잘라내고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한번 더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젠 준비하신 하얀 실을 다시 가지고 오셔가지고 바늘에 고려와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업중이던 편물을 다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우리 여기 고랑뜨기를 해서 한길긴뜨기 2개 2길긴뜨기 2개 또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옆코로 이동하면서 여기 가운데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이 짧은뜨기 하나 만들면서 양쪽에 이렇게 코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이 두길긴뜨기 이 코머리에는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2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다시 내려가면서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 코 안에는 총 8개의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만들어진 작은 꽃잎까지 한길긴뜨기로 묶어 주는 작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막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주고 옆 고랑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이 짧은뜨기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코가 하나씩 코가 하나 생겼는데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있는 코어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 머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요 이 꼬리실은 몸통과 같이 잡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이 두 줄이 잡혔을 때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짧은뜨기 만들었고요 옆코로 이동하시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옆코로 이동하시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만들어 주면서 3개의 짧은뜨기를 만들었고요 이젠 여기 두길긴뜨기 이 코 머리에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 머리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 짧은뜨기 만들었고요 자 내려가면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짧은뜨기 만들면서 생긴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짧은뜨기를 만들었고요 이제는 앞에 만들어 놓은 이 꽃잎을 묶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우리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개 만들고 사실 하나 만들어 준 자리에 있죠 그 고랑에다가 자 바늘에 실을 감고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한길긴뜨기로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마무리 했고요 다시 자 꽃잎을 살짝 들어보면은 여기 코가 하나가 보입니다 이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두길긴뜨기 코가 나오죠 이 코머리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면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 개의 한길긴뜨기 떠 준 다음에 사슬 만들어 준 자 고리 안으로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그대로 한길긴뜨기로 얘를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주시고 단지 두길긴뜨기 해준 자리에만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두개 해주신 다음에 쭉 짧은뜨기 해주시고 이제 한길긴뜨기로 앞에 꽃잎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반복이니깐요 여러분들 쭉 떠 주시면 되겠구요 저도 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7개의 꽃잎에 이렇게 하얀 실로 테두리 작업 해주고 앞에 꽃잎까지 한길긴뜨기로 묶어주는 작업까지 하고 네 이 뒤에 있는 꽃잎과 앞에 꽃잎 네 마지막 작업을 남겨 놓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하셨는지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앞에 꽃잎까지 묶어주는 작업 다 하셨으면요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여기 꽃잎 여기 한길긴뜨기 살짝 들어보면 뒤에 코가 있는게 보이죠 이 코에 바늘을 넣어서 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러신 다음에 우리 여기 두개 긴뜨기 이 코 머리에는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자 두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서 각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구요 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구요 다시 이제 마지막 꽃잎 묶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우리에게 사슬 떠준 고랑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꽃잎까지 내 작업을 다 마쳤구요 이제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다시 이제 뒤에서 해줄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잠깐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고 이 메인실은 뒤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뜨기를 어디다 할거냐면은 우리 여기 처음 짧은뜨기 이 코 머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다시 바늘에 감아서 뒤로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로 아미 빼튀기로 애를 묶어주신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는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아 오늘 저는 이렇게 납작호빵 세미를 만들 건데요 어 평면 세미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 장미꽃 심이라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하고 사슬을 이제 만든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뒤에 꽃잎과 꽃잎 사이에 줄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빼뜨기와 사슬 하나로 이제 마무리 하셨으면요 우리 여기 두길긴뜨기 사이 있죠 두길긴뜨기 사이에 자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바늘을 가져갈 건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고리가 앞부분 하나 있고 여기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길긴뜨기를 만들어준 고리가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리 두 번째 고리에 바늘을 걸치셔야 됩니다 이 점 신경 써서 해주시면 네 망치는 일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길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그 고리에 바늘을 걸치고 뒤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깨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옆 꽃잎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차이 두길긴뜨기 사이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고랑에 바늘을 걸치신 다음에 자 첫 여기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바늘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로 또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줄을 만들었고요 자 이것의 반복이니깐요 사슬 8개로 8개의 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슬 8개로 꽃잎과 꽃잎 사이에 각 8개의 줄들을 만드시는 작업을 다 마치셨으면요 빼뜨기로 2단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여기 두길긴뜨기 사이에 짧은뜨기로 이 줄을 묶어 준 자리 있죠 그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나와라 왜 안나와 나왔다 자 빼뜨기로 2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묶어 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에 8개의 줄을 다 만드셨으면 이제는 지금 만들어 주신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8개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8개입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와 사슬로 2단 마무리 하셨으면요 그대로 바로 옆에 줄로 이동하시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저는 만들었고요 자 각 줄마다 8개 한길긴뜨기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한길긴뜨기 만들었으니깐 이 줄 안에는 나머지 7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자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4개 한길긴뜨기 5개 6개 6개 7개 7개 8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 한길긴뜨기를 자 줄 하나에 만들어 줬고요 다시 옆에 줄로 이동하면서 한길긴뜨기 8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옆줄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자 여덟 네 이렇게 또 두 번째 줄에도 한길긴뜨기 8개 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고요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8개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8개 넣어주시는 작업을 다 마치셨으면요 빼뜨기로 또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여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빼뜨기를 다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묶어지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이 여덟 개의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해주고 이 여덟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로 이 꽃잎을 묶어 주면서 한코 늘리는 작업 또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와 사슬 하나로 이 단을 마무리 했으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빼뜨기 양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두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자 다음 코 이동하면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입니다 자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고 여덟 이렇게 여덟 개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셨으면요 이젠 이 꽃잎을 묶어 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을 감으시고 우리 아까 예 꽃잎 만들어줄 때 두길긴뜨기 사이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바늘을 이때 그대로 넣으셔서 이 바늘을 다시 우리 여덟 번째 한길긴뜨기 해준 자리에 있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잡히거든요 얘를 한길긴뜨기로 이 꽃잎을 묶어 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자 코 하나를 늘려주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아홉 개의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고 여덟 개 코를 만들어 준 다음에 꽃잎을 묶어 주면서 또 다른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총 아홉 개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꽃잎까지 묶어 주는 작업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첫 코 코 머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또 두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세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런식으로 다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에 단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당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자 꽃잎 묶어 주 이 한길긴뜨기 는 태어나지 마시고 자 첫 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고 여덟 개의 한길긴뜨기를 내 만들어 주셨으면요 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우리 두길긴뜨기 사이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줬잖아요 그 중간에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우리 뒤에 여덟 번째 한길긴뜨기 그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실을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한길긴뜨기로 또 꽃잎을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여덟 개의 한길긴뜨기를 각 코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아홉 번째 한길긴뜨기로 꽃잎을 묶어 주면서 이 한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해 주면서 마지막 여덟 번째 코에 네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면서 예 꽃잎까지 묶어 주는 작업 다 하셨으면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에 스킵 하시고 이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 빼뜨기를 단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고 묶어 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위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은 또 뭘 해줘야 되냐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빼뜨기 하고 사슬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 코에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자 이렇게 삼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 이제부터는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아이고 또 걸렸네 시리 자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네 여기서는 늘린과 줄임코 없이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네 쭉 떠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도 떠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 여기 한코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왜 이 마지막 한코를 남겨놓고 돌아왔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코를 못 보고 지나치실까봐 네 걱정이 돼서 네 이 한코를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코는 이 한길긴뜨기 해당하는 코기 때문에 꼭 떠 주셔야 되고요 보통 기둥코로 올려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분들은 이 코는 상관없지만 저처럼 기둥코 없이 바로 한길긴뜨기 만드시는 분들은 요거 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바늘에 실을 감고 이 마지막 코 이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뛰기로 해당 마무리 할 건데요 빼뛰기는 여기 한길긴뜨기 첫 코는 스킵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자 빼뛰기로 해당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묶어지는 사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또 이렇게 끝이 났고요 네 이제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 하나 둘 셋의 세코 모아서 코 주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두코 모아서 코지림 해주잖아요 처음 코지림단에서는 근데 이 수세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세개의 코를 줄이지 않으면 얘가 엄청 이 수세미 실로 떴는데도 떴을 때도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네 세코 주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이 빼뜨기엔 자리 코 있죠 그 코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그런 다음에 자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자 세 줄이 이렇게 잡혔을 때 두 줄을 먼저 빼 주셔가지고 미안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다시 두 줄을 빼 주시고 두 번째 미연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가셔 가지고 실 가져오시고 자 두 줄을 빼 주시게 되면 바늘에 이렇게 네 줄이 났는데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한길긴뜨기 떠 준 다음에 이렇게 세코 모아서 코지림 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자 한길긴뜨기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가셔 가지고 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또 다음 코 가셔 가지고 실 가져오신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잡혔을 때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가셔 가지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 주셔 가지고 세 번째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세코 모아서 줄여주는 작업하는 과정이고요 이것의 반복이니까 이렇게 떠 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다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요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자 다음 코에 가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넘어가셔 가지고 실 가져오시고 두 줄 빼 주시고 바늘에 세 줄이 남았을 때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자 두 줄을 빼 주시고 난 다음에 바늘에 네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반복이니깐요 쭉 떠 주시면 되고요 저도 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다 떠 가지고 오셨으면요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코머리 있죠 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다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 주는 사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예 줄임 코어 다는 끝이 났고요 다음 두 번째 줄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줄임단은 우리 한길긴뜨기 하나 떠 주고 세코 모아서 줄임단을 줄임 네 코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번 단에는 그냥 바로 두코 두코 모아서 네 줄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하고 사실 만들어준 상태에서 우리 여기 코 머리 있죠 빼뜨기 양 그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두 줄이 잡혔을 때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 가지고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코를 모아서 코줄임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제는 다음 코 계속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가셔 가지고 실 가져오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가셔 가지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세 줄이 잡혔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자 옆 코로 가셔 가지고 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로 가셔 가지고 실 가지고 나와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에 세 코가 남았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두 코 두 코 줄임 계속해서 이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코 모아서 줄임 두 코 모아서 줄임 이렇게 해서 쭉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다 뜨셨으면요 빼뜨기로 또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첫 코 짧은뜨기 해줬잖아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여기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 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 단은 끝이 났고요 앞부분은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단 빼뜨기 하고 네 사슬 하나 얹어줌으로 인해서 일단 마무리 하셨으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다음 단 또 떠줘야 되니깐 자 바늘을 우리 빼뜨기 한 코에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자 그대로 이 두 줄을 빼줘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자 옆코로 가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실을 감고 옆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두 줄을 빼주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세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세 코 줄임을 네 만들었고요 다시 계속 반복해서 세 코씩 줄여가는 네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가셔가지고 네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넘어가셔서 또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넘어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바늘에 네코가 잡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세 코를 모아서 줄여 줬고요 다시 반복입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다 떠 주셨으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세 코를 모아서 줄인 코를 하고 마지막까지 와보니 이렇게 코가 하나가 남습니다 이 마지막 코까지 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이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두 줄을 빼주시고 이렇게 두 줄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 여기 첫 번째 세 코를 모아서 떠 준 코 있죠 그 코 머리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자 씨를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서 일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다 네 마무리 작업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작은 구멍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얘는 우리 돗반을 가져와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돗반을 준비하신 돗반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이 실은 좀 길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실을 잘라내시고 난 다음에 실을 쭉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자 이 실을 돗바늘에 연결을 하셔서 자 우리 이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 줄 위에 위에 줄에만 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다시 다음 코에도 위에 줄에만 바늘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고 다음 코에도 위에 줄에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 코 위에도 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얘네 상품 수업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줍니다 자 일반 실로 떴을 때는 이렇게 좀 납작은 한데 혹시 수세미 실로 뜨신 분이 계신다면 수세미 실로 떴을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좀 빵빵해요 그래서 제가 좀 납작 수세미로 만든 이유가 거기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음 그렇게 이렇게 좀 빵빵하게 호빵 수세미를 쓰실 분들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좀 납작 수세미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이렇게 마무리된 상태에서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이 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에 바늘을 넣으셔서 처음 우리 크로바실로 긴뜨기 해준 그 자리 그 가운데로 바늘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다시 다시 옆에 코로 살짝 지나가셔 가지고 바늘을 다시 이 뒷부분으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셔서 좀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주시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납작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자 바늘을 그냥 아무 실 사이에 넣으셔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서 자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는 마무리가 됐고 이 실 숨겨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실을 빼주시고 다시 옆 칸으로 이동하셔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수세미를 뜨고 나면 이제 고리를 안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고리는 좀 알아서 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실로 수세미 하나 만들었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구요 앞부분은 또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구요 네 영상 보시면서 시청하시면서 네 수세미 저와 같이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네 감기 조심하시구요 또 다른 건강도 조심하시구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Antondo